하티들 잘자라고 말해달라고요? 아 그 녹음에서 쓰게? 잘자 어떻게 해줄까? 성시경 선배님은 잘자요? 아닌데 잘자요 잘자요 그윽하게는 뭐야? 그윽하게 잘자라고 한다 그윽하게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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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잘자 아닌데 못하겠네 흉성으로 해줘 흉성으로 해달래 잘자 박력있게 박력있게 잘자 잘자 군대 조교버전으로 해달래구 자 아티스트여러분 잘잡시다 잘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최준버전은 어떻게 해야됩니다 그분 되게 콧소리 대박이던데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은 언제 잘거에요? 오빠 자고 잘거라고? 안돼 그럼 못자 먼저 잘자 귀남이 짠돌이 버전 고귀남 버전 재수없게 지금 잠이 옵니까? 아직 잠이 안오는거면 일을 더 하십시오 일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잠이 올텐데 그때 자지말고 좀 더 일을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잠을 자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친?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그걸 그렇게 듣고싶어? 하하하하 미치겠다 하하하하 한 10시 11시 12시 그 사이에 이제 카톡으로 자? 이러는다고 하하하하 자는구나 잘자 자지말라고 보채.. 보채달라고 왜 잘라구요? 왜? 자지마 방송 끄고 사람들이랑 트위터로 수다 좀 떨다 자야지 지금 잔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있네 잔다고 둬서 핸드폰 할거잖아 안돼 지금 잔아 조금 이따 자 이거 끝나고 적어도 미래 남친버전 가더라고? 난 미래 좀 별로 안좋아하잖아 하지마 아니 무슨 스페이스버전이야 아니 무슨 그 우주에나가서 잔다고? 무슨 아니야 그러지마 친오빠 싸가지 없는 버전 야 자냐? 빨리 자 뭐 안자고 뭐하고있냐 얼른 자 atos 저거 착해 착해 미쳤나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핫Ä야 요즘와봐 아우 급해 진짜 급해 빨리 와봐 불꺼 진짜 개빡쳐 отр WHO 재호앱에 칭얼대는 버전? 그게 뭐야? 하하 싫어 연아 남친 버전도 해달라고 누나 앉아? 얼른 자 자자